여러분 라이올라이 어때요? 저희 이번 신고 라이올라이 많이 사랑해요? 네 와 진짜 진끈하다 진끈해요 무서워 진짜 너무 죄송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포트타임을 생각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포트타임 한 번 받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옷에 패치에 오마이걸 하나씩 아프리카 하나씩 붙여있어요 잘 위에서 찍어주세요 네 저희 오마이걸 예쁘게 찍어주세요 여러분 찍어주세요 네 어떤 포즈 해볼까요? 어떤 포즈 원하세요? 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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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뿌잇뿌잉 아 뿌잇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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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어떻게 하세요? 지금 뭔가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궁금해요 뭐가 뭐가? 왜왜왜왜? 뭐에요? 왜왜왜? 무슨일이죠? 비밀얘기해요 아! 궁금해요 안알려죠 안알려죠 지금 지효까지 전달이 됐거든요 뭐죠 뭐죠 뭐야 궁금해요 전달을 따라할게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죠? 여러분 좋아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이 녀석 싱겁긴 사실 뭐예요? 네 싱겁어요 전달 중이에요 전달해볼까요? 궁금해요 승희는 엄청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앞에다가 저희 무슨 짓 하는거예요 맞아요 사진 찍을 때 유튜브가 특혀래요 하는거예요 뭐예요? 저희 사진 찍어요 라이어라이어라이어라이어 좋아하는거예요 파운데 왼쪽 어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볼까요? 뒤뒤 뒤뒤 우리 뒷쪽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이 혹시 보시고 싶은 포즈 있으실까요? 원하시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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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랑 안 하려고 하죠? 하트! 비니 하트 하자! 지효랑 저랑 오늘 호예요 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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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도 아래쪽도 우리 아래쪽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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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아래쪽도요 아래쪽! 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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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여러분 연사 소리 들리는데 여러분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저희는 너무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오마이걸이 많이 좋아하는 거 알죠? 알죠? 네 저희가 아주 유년만한 노래 많이 와서 모르실까봐 걱정 많이 했어요 걱정은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포함을 해주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호흡이 기억하셔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많이 예뻐해주시고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오늘의 계기로 뭔가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언제 이렇게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한 번 더 와주실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갈래 안갈래? 그럼 여기서 자면 돼 자면 유아 혼자 두고 갈까요? 네 제가 유아 혼자 두고 갈까요? 이렇게 브이앱 시청자분들도 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완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이 브이앱으로 저희 오마이걸 좀 많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새로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아 좀 마무리 멘트 같죠? 네 네 여러분이 근데 뒤늦게 오신 분들 또 있대요 없다 어 그래서 라이어라이를 못 보신 분이 또 있다네요 진짜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그래서 한 번 더 라이어라이를 한 거예요 네 와우 와 이번에는 더 잘 라이어라이가 많이 많이 따라했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보여드릴까요? 네 erst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